안녕하십니까 조효수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은 3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자 상당히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뭐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인하고 청와대에서 만남을 했죠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주 겸 뭐 빈밥 드셨다고 하더만요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현안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셨겠죠 추경도 있고 그리고 용산 이전 문제 그리고 인사 문제 그거 오늘 오전 중에 발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국민의힘이든 청와대든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뭐 오전이든 오후든 음 그리고 오늘은 저는 이제 방송을 어 김정수 여사 옷값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그 국민청원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에 18일 날 올라온 거리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하고 그리고 최근에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라고 이분이 26일 그 다음에 어제 28일 양일들간 자신의 페이스북 SNS에다가 글을 띄웁니다 이 김정수 여사 옷값에 대해서 요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공개하라 그죠 뭐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또 조선일보 사슬도 그 비슷한 게 또 하나인데 그것도 제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러니까 그 18일 날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부터 이분이 참 글을 잘 썼어요 그것부터 먼저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국민의 알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 빨리 들어가서 동의 많이 하셔가지고 20만 남기자고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씨 옷값 등 의전비용 가격을 국민들에게 적합 공개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동의 인원은 4만 한 190명 정도 요게 7시 기준입니다 자 청원 내용입니다 1번 문재인 정부 청와대 투명성은 이전 정권과 그다지 나아진 게 없는 상황으로 업무 추진비 건발 세부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의 옷 구입에 국민 세금이 지원됐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국가 신뢰와 민주주의 근간이며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참 잘 썼습니다 2번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특수활동비를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 법원이 특수활동비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청와대가 항소하고 문재인 임기 끝나면 대통령 기록관으로 자료가 넘어가면 비공개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공정한 나라를 못 두었던 만큼 마지막까지 김정숙 씨의 의전비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증명하십시오 3. 헌법질서 수호의 문제로 공개를 미룰 시 문재인 대통령도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똑같이 적용할 수밖에 없고 항소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4. 옷의 브랜드와 가격에 대해서는 이미 인터넷상에 이미 올라와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해명이 필요하며 고가 브랜드인 경우에 구매처와 구매가격에 대한 출처를 밝히셔야 합니다 5. 옷이 유명메이커와 비슷할 뿐 다른 제품 혹은 가품일지라도 창작물에 대한 지매 소지가 있으니 해명 부탁드립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들어 할 때 대통령의 부인이 고가의 옷값과 의전비용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은 매우 실망스러우며 청와대의 해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밝혀질 진실을 가리지 마시고 당당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 및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거 청와대 청원 게시판 제가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들어가셔서 여러분들도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20만 넘어서 청와대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만 넘어도 답변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불리한 경우는 안 해요 그리고 오늘 심평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원래 그러니까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변호사로서 그런데 이분이 이번 대선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했어요 그러면서 문정부의 내로남불에 대해서 이번 김정숙 여사 옷값에 대해서 연일 신랄한 비판을 합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띄웠네요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의 과도한 사치를 남으라는 글을 포스팅했는데 이것이 뜻밖의 세간의 화제가 됐다 이후 저쪽의 열렬한 지지자들이 나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나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나나 내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나 섬뜩한 내용도 있다 조국 전 장관 사퇴를 요구했을 때를 비롯하여 몇 번의 그들의 비위를 상하는 글을 내어 모질게 당한 경험이 있으나 이번 강도가 워낙 세서 새삼스럽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네요 애초에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는 점에 관해 제발 그들이 살펴보길 바란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가서 개인식비나 치약대금도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럼에도 김 여사의 과도한 사치로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그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납세자 연명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그 비용 지출이 국가기밀이라며 거부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청와대 측의 주장을 물리치고 정보공개를 판결로 명하였다 그러나 또다시 청와대 측의 판결 불복하고 항소하고 이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에 넣어 적어도 15년간 비공개하려는 꼼수를 부렸다 그리고 그는 또 이런 얘기도 하네요 물론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프로체 한계가 한간에 주장하는 대로 2억 원 정도가 아니라 무조품으로 10만 원 정도에 불과할지는 모른다 그리고 또 다른 의상들이나 장신구들도 과대하게 부풀려 공격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대통령 부부는 깨끗하게 이 의혹을 청와대 특활비 사용내역 공개로 밝히면 된다 내 말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김어준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심평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바로 반박을 하는데 방송에서 반박을 합니다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그건 가짜 브로지다 2억 원짜리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그러니까 유일한 명품은 샤넬인가요 샤넬 측에서 만든 한글 이니셜이 들어간 자켓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그게 유일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어준이가 어떻게 이런 내용을 잘 알죠 그죠 남의 부인 옷에 대해서 자 하여튼 뭐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사설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상당히 잘 썼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제목은 이런 내용입니다 대통령 부인 옷값에 든 세금이 어떻게 국가 기밀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사설 내용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옷 액사리 논란에 관련해 시민단체의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됐다 대통령 부인이 이런 문제로 고발된 건 이례적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옷값을 공개하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야당도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일은 청와대가 자초했다 청와대는 이달 초 김여사의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익을 현저히 해친다는 이유였는데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네티즌들은 보도사진 등을 근거로 김여사가 착용한 옷과 액사리 숫자를 일일이 집계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찾아낸 옷만 178벌 액사리는 207점이라는 한다 과거 김여사가 착용한 표본 브로치를 두고 2억 원 명품이라는 논쟁도 벌어졌다 김여사가 프로유토끼 성금을 내면서 커다란 진주반지가 보이지 않게 손바닥 쪽으로 돌려 어꼈던 영상도 돌았다 저도 봤습니다 옷과 장신구 비용이 개인 돈이 아닌 청와대 특수활동비에 나간 것이라는 의혹이 적지 않다 하지만 청와대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납세자 연명의 특갈비 옷값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관계 등에 민감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거부했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될 것이라는 이유도 됐다 하지만 법원은 국가의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없다며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옷값이 국가기밀이라도 되는 양 끝끝내 감추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특갈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 대표였을 때 정부 출범 때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년 환경부가 정보공개 소송에 패하자 그대로 따르면 되지 왜 항소하느냐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임기 중 의상 및 특갈비를 7억 원을 썼다고 비판하더니 김여사 옷값에는 침묵하고 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올테임 이후 이 자료들은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어간다 최장 30년까지 공개가 검지된다 대통령 부인의 옷값이 국가기밀이 돼 무치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참 부끄러운 나라가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공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자 그러니 국민청원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링크 제가 달아드렸는데 가셔가지고 빨리 통참하십시오 그래서 빨리 우리 확실히 알아 봅시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가짜일 수가 있겠어요 가짜라도 처벌받아요 이거는 국제적인 망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공개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의심이 되잖아요 그죠 자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조심하십시오 기온 차가 오늘 너무 심해가지고 낮에는 상당히 또 덥됩니다 지금은 쌀쌀한데 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